세상에서 나와 가장 닮은 사람. 둘도 없는 친구이자 늘 곁에서 지켜주는 안식처. 위대한 그 이름 바로 엄마. 깊게 패인 엄마의 주름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효도 뷰티 노하우가 공개된다. 뷰티와이블 다섯 번째 이야기. 엄마를 부탁해. 오늘의 주제에 엄마를 부탁해. 사실 코 가면서 나 꾸미기에는 엄청나게 바빴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뭐 쓰는지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침 며칠 후면 바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지. 다들 선물 뭐 할 거예요? 나는 사실 얼마 며칠 전에 아빠 봄 점퍼와 엄마도 옷을 구매를 정말 한 이틀 전에 해드려서 사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다 같이 식사 정도 하지 않을까. 선생님 엄마가 원하시는 캐시. 강희야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I'm not cash. I'm not cash. 대박. 근데 효성이는 이름이 효성이잖아. 뭐야. 효할, 효. 마음성. 효성. 착한 마음. 아니야? 그렇지 효성아? 나는 얼마 전에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볼 때마다 자꾸 얼굴이 조그매지고 약간 주름이 많아지고 이런 거 너무 속상하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마사지권을 끊어드릴까 생각 중이야. 좋다. 사실 엄마들은 자식들 앞에서 괜히 주름에 쿨한 척하고 맞아 맞아. 엄마 뭐 좀 사줄까 하면 괜찮다고 하고 물론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는 기존의 부모님과 달라서 맞아. 우리 엄마는 그냥 나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색조 막 집에 신상 다 있고 우리 집에 너무 많아. 오히려 약간 도움을 받는. 엄마가 많이 하셔서 나한테 많이 주셔. 그래서 이거 써봐라. 이거 써봐라. 홈쇼핑으로도 주문하고 길 다니면서도 주문하고 사실 우리 엄마는 그 홈쇼핑에서 파는 화장품을 정말 통과 신뢰가 가게끔 우리 엄마 100%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홈쇼핑 쇼호스트 말은 100%를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예전에 한창 방문 판매도 유행했던 거 같아. 오 맞아. 방판 있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어머님이 무엇을 쓰는지 잘 모를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뭐야? 짜잔! 오! 오 왜 화장품? 저것은 바로 우리 엄마가 직접 레알로 쓰시는 화장대. 아! 어머니 화장대. 진짜 쓰시는 화장품? 확실히 저렇게 깨끗이 뒤에서부터 눌러 쓰신 적도 있고 확실히 엄마들은 꼼꼼해서 맞아. 저습관인데 엄마한테서 그대로 배운 거야. 근데 엄마가 직접 쓰시는 거다 보니까 색조는 많이 없는 거 같아. 엄마가 색조는 딱 그냥 바르는 비비 쿠션이나 이런 거랑 립글로즈랑 이런 정도 바르시고 기능성 제품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기능성 제품을 엄마가 요즘 들어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사드리는 편이 아니면 어머니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거야? 제 거 살 때 엄마 거 같이 사서 들으는 편이거든요. 이런 건 또 제가 또 아니까 사실 근데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같이 쇼핑을 하는 것보다도 뭔가 자식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더 내심 바라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왜 이렇게 효성이가 듬직해 보이지? 그래. 효성이라서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뷰티바이블를 엄마를 위한 특별한 축들과 어떤 엄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건가? 그럼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스포츠계의 여신으로 떠오르는 윤태진 아나운서가 그 모녀와 함께 이렇게 뷰티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의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직접 취재를 해봤죠. 보시죠. 늦은 저녁 찾아간 곳은 안녕하세요. KBS 앤 아나운서 윤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KBS 앤 스포츠 아나운서 윤태진. 엄마가 내일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가 진짜 예쁘시거든요. 저보다 더 예쁘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외모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데 엄마가 평소에 어떤 화장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 화장대를 먼저 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놀라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화장대랍니다. 엄마가 여기가 현관인데요. 여기서 빠르게 화장을 싹 하고 바로 휑 하고 현관으로 나가시는데 일단 엄마의 화장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거 샵에서 수정하라고 조금씩 립을 덜어서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계시네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안 쓰고 버리려고 내놓은 것 같은데 엄마가 주워서 지금 여기 화장대 안에 넣어두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건조할 때 바르라고 덜어준 크림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지? 지금 립스틱이 두 개밖에 없나봐요. 이거 완전 새 거네. 두 개밖에 없나? 그리고 이것은 이 어마어마한 샘플들 끝도 없이 이것도 샘플 이것도 샘플 이것도 샘플 이거 다 샘플이에요. 샘플 무엇이나? 섀도우가 없는 것 같아요. 섀도우 없어서 뭐로 하지? 아무리 찾아도 색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엄마한테 어울리는 컬러는 제 화장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근데 엄마에 비해서 전 진짜 많은데 어떡하지? 이게 저의 화장대입니다. 일단 기초 제품 이쪽이 있고요. 화장할 때 사용하는 것들 헤어 제품 그리고 여기 이제 색조 엄마 립이 두 개였는데 저는 립이 이렇게 많거든요. 네. 아 어떡하지? 아무래도 제가 엄마를 위해서 뷰티 스타일링 특단을 취해 봐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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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갔으면 좋겠어서 어떤 걸 좀 엄마가 하면 좋을까요? 네. 깨끗한 색이나 그라데이션 많이 하시고요.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 여기 손톱 해주실게요.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내가 모임 가기 전에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엄마와 뷰티 데이트를 준비했어. 네일아트는 시작이 불가하고 엄마의 메이크업과 헤어도 준비되어 있고 어머니. 기대해도 돼, 엄마. 오늘 호강하는 날이네. 내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다. 이런 거 처음 와보지? 처음이다. 예쁘게 될지. 너무 궁금해. 핑크가 이쪽이죠? 이게 핑크여. 이거 약간 골드 빛 나는 거 같은데. 핑크 골드? 핑크 골드? 힘 조금만 더. 안 받아도 처음 받아본 거라서 자꾸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지고. 액사진 이렇게 하면 돼 예쁘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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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하나에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그치? 응. 관리라고는 모르고 살던 평범한 손에서 동창 모임에서 돋보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변신. 엄마가 늘 서서 일하셔서 저녁 되면 다리가 항상 부으세요. 집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게 손 마사지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다리에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엄마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지. 두 번째 코스로 넘어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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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감사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여신되기 위한 두 번째 뷰티 코스는 동창 모임에서 여신되기 위한 두 번째 코스는 우아함을 살리는 여신 메이크업 학기. 안녕하세요. 저기 앉으세요. 엄마, 나도 여기 처음 들어와봐. 감사합니다. 요즘 사실 어머님 나이 때 메이크업은 사실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느냐. 피부 관리를 어느 정도 매끄럽게 표현을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메이크업은 스킨,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이렇게 많이 바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좀 흐리게 좀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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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은 뭐예요? 예전에는 좀 어버님들이 커버 많이 하시고 조금 많이 좀 매트하게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너무 물광도 아니고 약간 겉은 촉촉해 보이면서 소가는 베이스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좀 모찌피부라고 하죠? 네, 그럼 계속 이렇게. 그런 그런 입ube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하세요. 쫀득쫀득해 보이네? 약간 촘촘하고 탄력이 된 브러쉬로 약간 이렇게 돌리듯이 발라주게 되면은 그런 느낌의 매끈하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오, 이건 뭐예요? 이건 가로 타입으로 된 컨실러예요. 가로로 냈어요, 컨실러가? 네, 네. 하고 나서 파우더도 안 해도 되고 한 번에 커버도 가능하고 그다음은 이제 눈썹 그려 드릴 건데요. 어머님께서도 약간 이렇게 파란기가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약간 이렇게 오렌지 계열이나 약간 이렇게 밝은 갈색으로 이 컬러를 조금 톤다운 시켜 주시면 되세요. 약간 불안기되면서 이 약간 파란 빛이 조금 중화되거든요. 자연스러워지네요. 엄마가 집에 립스틱이 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컬러 있으세요? 어떤 컬러 있죠, 엄마? 연한 핑크랑 레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좀 어머님들 보면 진한 레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시죠. 그거 말고 뭔가 좀 세련돼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색깔로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혹시 보라색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라색이요? 보라색? 여기 보면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도는 핑크랑 완전 라일락 컬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컬러만 발라도 얼굴이 훨씬 더 화사해 보이세요. 오히려 이런 색이 더 생겨있어 보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연스러우면서. 피부톤을 밝히고 라일락 핑크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세련미와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엄마표 여신 메이크업 완성. 예뻐, 엄마. 잘 어울려. 좋아. 나도 예뻐. 예뻐? 눈썹도 맘에 들고. 색깔 때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색깔 때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엄마. 되게 부성부성. 저 엄마가 평소에는 뒤통수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 부분 뒤에를 되게 많이 띄워서 머리를 하시거든요. 볼륨감을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게 주는 방법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접목시켜서 약간 볼륨감도 있고, 컬감도 있고 세련된 머리 스타일로 하다 보면 차완 씨가 요즘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보면 뒤에도 볼륨감도 웨이브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짝 들어가고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고 우아한 느낌으로 제가 드라이 스타일링 해드릴게요. 어머니, 집에서 혹시 이런 그룹봅 아세요? 이런 거 맞으실 때 이렇게 당겨서 약간 수분기 있는 상태에서 마시는 게 좋으세요. 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사이즈가 비슷하시죠? 비슷한 것보다는 모발 디자인에 맞게도 많이도 하는데 큰 걸 앞쪽에 쓰는 뒤에는 조금 작은 거 받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드라이 열만 줘도 평상시에 스타일링 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으실 거예요. 열이 다 식어서 어머니, 불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럴 때는 어떤 방향 그대로 잡고 가볍게 풀어주세요. 엄마 머리 할 때 보니까 흰머리가 제가 흰머리 많으신데 부분부분 좀 있으세요, 많지는 않으신데 이 앞쪽에도 좀 이렇게 몇 가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팁 있으세요? 어머니, 예전에는 흑채 같은 거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이제 섀도우 타입으로 돼가지고 크림 타입이어서 굉장히 발라지는 것도 부드럽고 컬러감도 블랙, 브라운 이렇게 있어서 어머니, 집에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픽스라고 해가지고 마무리, 고정시키는 거 할 거예요, 어머니. 다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멀리서 몇 개만 꽂아주시면 돼요. 앞머리부터 옆머리까지 꼼꼼하게 살아난 볼륨. 풍성해진 볼륨만으로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우아한 헤어스타일 완성. 우리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그쵸? 네일도 했고, 헤어, 메이크업도 했으니까 예쁜 옷을 사러 가는 거야. 엄마 쇼핑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쇼핑하는 거 싫어하는 여자인지 어디 있냐. 엄마 여기가 편집샵이야. 옷 많지. 쇼핑하자. 동창 모임에서 여신되기 위한 마지막 코스. 스타일 변신하기. 눈을 뗄 수 없게 아는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들 속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쇼핑하는 모녀. 엄마 다 입었으면 나와봐. 동창 모임에서 여신으로 주목받고 싶은 엄마를 위해 윤태진 모녀가 선택한 클래식한 스타일은 세련된 그레이 컬러 슬랙스와 깔끔한 흰 블라우스에 믹스 매치. 무심한 듯 시크한 트렌치 코트로 시크함과 우아함을 살리는 클래식 스타일 완성. 우리 아나운서 드리로는 오늘 최주의. 정말 근데 엄마랑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나는 실제로 내가 지금 네일아트를 했는데 엄마랑 같이 가서 했었거든. 저렇게 엄마랑 네일아트 하는 데이트가 되게 재밌어. 서로 색깔 골라주고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되게 유치하다고 하겠지. 조금만 해도 그리고 이게 예뻐지는 걸 금방 느끼니까 그런 거에서 어머님들도 굉장히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효성아 지금 엄마는 이렇게 챙기면서 아빠는 안 챙길 거야? 아버님들도 챙겨야죠. 그럼 아빠도 챙기지. 아빠 어떻게 챙겨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번호를 아예 써주잖아요. 딸들 딸들이. 아니면 또 화장품 가게에서 직접 그걸 번호를 붙여주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 우리 아빠도 얼마 전에 내가 화장품 세트를 드린 적이 있어. 아빠가 갑자기 피부가 너무 따갑다는 거야. 이렇게 미스트 같은 거 루프는 너무 따갑다는 거 무슨 일이냐고 화장품 갖고 와보라고 해서 봤어. 봤는데 아빠가 브러쉬 클렌저. 브러쉬 클렌저 플렌징이 그거야. 어떡해. 그거를 얼굴 안에 따갑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아빠에게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써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준비한 뷰티 어땠어? 5월하고 아주 어울리는 VCR이었어. 확실히 네 이름답게 표정이 가득 담긴 VCR이었는데? 근데 뭔가 오늘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맞아, 그쵸?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잘 해드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러네. 나는 너무 내 것만 하지 않았나. 단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이 나고. 맞아.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또 엄마 아빠한테 또 도움 많이 되는 거 우리 이제 계속 취재할 거니까. 맞아. 이제 시작이지. 가리느라 급급했던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그만. 숨어있던 엄마의 우아함을 살리는 웰 에이징 메이크업. 문신? 아, 문신과 동일한 눈만 더 치는 않아요. 벌써 끝났어. 이게 끝이라고요? 네, 여기서 딱 생략. 그러니까 어머님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니 원래는 저희가 먼저 와서 선생님 기다리는 건데. 어머니 얼굴을 미리 익숙하게 해놓느라고 그러셨는데. 우아함을 살리는 여배우의 메이크업은 내 손에 달렸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선진. 오늘의 가르쳐주실 메이크업은 뭔가요? 오늘은 어머니들을 위한 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요즘 어머니들의 메이크업을 웰 에이징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쓰면 너무 어렵죠. 에이징은 알아요. 에이징은 안티에이징으로.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거예요. 어렵게 풀 필요 없이 엄마들도 메이크업을 이제는 예전에 막 정말 두껍게 하는 것만이 엄마들의 메이크업의 상징이잖아요. 엄마들의 메이크업 그러면은 뭐 눈가에 주름 더 보이고 기미 잡티 가리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주름도 우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들을 포인트로 잡으려고 해요. 어머님들의 메이크업 노하우를 준비했으니까 어머님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리 오빠 자꾸 진행한다. 정리하고. 아니 근데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몰라요. 척하마척.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여기 모델 왔어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뷰티 완성할 때는 시험 모델이 메이크업을 싹 지우고 오고 깨끗한 상태로 오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이 되게 있으세요 지금. 일부러 안 지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머니들의 메이크업인데 사실 짙은 파운데이션 그리고 진한 립스틱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진한 립스틱을 우리는 음식을 먹고 찍었을 때 이렇게 리얼하게 나온다라는 거.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어머님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좀 시작해보려고 해요. 뭔가 또 색다른 팁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일 썼을 텐데. 어머니 모셨었어도 참 좋았겠다. 자 이제 클렌징을 해서 모델분의 메이크업을 싹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순서가 되게 재밌네요. 되게 열심히 하고 모셨는데. 자 이제 클렌징을 싹 해야죠. 우리 프로그램 정말 좀 잔인. 메이크업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메이크업 왜 안 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100이면 100 뭐라고 할까요? 지우기 귀찮아서. 지우기 귀찮아. 귀찮아. 지우기 귀찮아서 메이크업을 안 하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황사도 많고 피부 공예가 안 좋을 때는 화장을 약간 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클렌징을 깨끗이 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 어머니들이 어디를 나간다. 어디를 외출해서 우린 누구를 만난다 얘기하면 욕심에 불타시잖아요. 의욕에 불타셔서 기초를 너무 많이 발라요. 아 맞아요. 막 기초 마사지 안 하던 마사지도 하고 막 기초 제품 많이 발라고 그러는데 그럼 화장은 떠요. 아 맞아요. 왜냐하면 유분층이 수분 실력을 밀어내요 파운데이션을. 그래서 어디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수분크림 하나만. 네? 선생님. 어머니들이 수분크림 하나로 될까요? 수분크림 하나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출을 하거나 보면 이렇게 열이 막 오르죠. 어머니들 막 덥다고 하시죠? 네 맞아요. 덥다고 하면서 이 유분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 유분을 바르기보다는 외출할 때는 이렇게 수분크림만 싹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뭐 아이크림 뭐 영양크림 뭐 막. 근데 여기서 끝. 이게 끝이라고요? 네 여기서 딱 생략. 여기서 수돗을 하시고 이게 지금 파우더예요. 네. 지금 수분크림을 바른 다음에 파우더로. 어 근데 왜 파우더로 먼저 바르시지? 파우더로 콧망울만 유분기를 프라이머처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로션만 바른 상태죠? 네. 보통 파우더를 제일 마지막에. 다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주름이 있거나 이런 곳은 생략을 하고요. T존 콧망울. 우리가 프라이머를 바르는 위치예요. 여기다가 우선 유분을 파우더로 살짝 잡아주고 파운데이션을 하면 훨씬 유분기가 덜해져요. 아 아주 살짝. 많이 하지 말고 살짝 파우더로 털어주듯이. 그 다음에 이제 쿠션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쿠션 팩트. 이 쿠션 팩트를 바를 때는 왜 이걸로 바르냐. 어머니들 메이크업은 정말 빨라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엄마들한테 화장을 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얘기하면 5분이요, 10분이요. 더 이상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메이크업을 이야기할 때는 빠르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는 제품을 선택을 하세요. 빨리 두들기는 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아니요 빠르다기보다는 많이 두드리게 되는 게 좋아요. 많이요. 이게 그래야지 밀착력이라든가 지속력이 높아져요. 많이 두들기면. 근데 많은 방송에서는 한 번 찍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하고 끝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계속 열심히 찾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얇게 레이어링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발라주시는 거네요. 근데요 선생님 이 쿠션 팩트로 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어떤 잡티라든가 이런 반전 같은 것들은 이런 커버 쿠션으로는 완벽하게 가리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들 막 컨실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날지 모르겠지만 트윈 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아니 아니 그건 왜 케이크? 우리가 트윈 케이크라고 해서 왜 보통들 엄마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 하나로 막 피부로 다 받는다. 맞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쓰던 그 느낌이에요. 이런 두터운 이렇게 들어와서. 맞아 맞아. 우리 엄마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약간 비비듯이 발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 트윈 케이크 커버력이 아주 아주 좋아요. 아 정말요? 네 커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옛날에 어머님들은 이 커버력이 어마어마한 걸 전체로 다 바르셨어요? 네 맞아. 얼마나 무심무시한 화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아주 훌륭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전체를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지금 기미 잡티 있는 데만. 오 약간 컨실러를 넓게 바르는 듯한 기미인데요? 그러면서 티도 안 나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건조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딱 커버가 돼요. 오. 지금 순서를 살짝 바꿔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이 외출하기 전에 립스틱 같은 걸 바르면 이렇게 막 바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이라든가 컵이라든가 립컵에 다 묻어나고 잘못하면 잘못 먹으면 여기 밑에도 이렇게 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야. 여기도 묻을 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 줄 생기고 그래요. 립스틱을 바를 때는 브러쉬를 발라서 입술 결 사이사이를 메꿔줘야지 그래도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는 방법보다 문신? 아 문신과 동일하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갑자기 문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입술 타투예요. 타투요? 네. 원래는 눈화장을 먼저 해야 되지만 입술을 이 상태에서 먼저 발라놓으세요. 이거는 우리 팩 하듯이 발라놓고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뜯어내야 돼요. 아 뜯어내요? 우리 약간 뜯어내요? 마른 타투라고 하는데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서는 잠깐 시간을 두고 눈화장을 먼저 갈게요. 아 그래서 입술을 먼저 하시는구나. 효성이 지금 자기 입술에다 하고 있어요 효성이도. 어 그거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다 말까요?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다 말까요? 더 두툼하게. 약간 더 두툼하게. 아니 무슨 너트처럼 고기만 발라. 나는 원래 입술이 두꺼워서 여기만 칠해. 효성아 여기 문신이 된다잖아 효성아. 그래도 여기만 칠한 거지. 진짜 한 번 오는 것처럼 정말. 저게 큰일 난 것 같아 이 친구. 어떻게 수습해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여기만 칠해줘. 아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그런데 방... 정말 대단하다 정말. 내가 리얼 진짜 이런 에티콘 어딨어요? 제가 열정에 가서. 어 손등도 테스트한 거예요? 네. 어쩔 건데? 아 저 그냥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네. 이 프로그램 재밌네요. 대단하다. 여기 난리 났대요 지금. 어디들도 보시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눈썹은 본인의 두 발색이랑 유사한 것들. 가지고 계시는 섀도우 중에 이런 컬러들 많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빗질해주듯이. 아이브로우를 펜슬로 결 하나하나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가줘요. 아이섀도우도 펜슬 타입을 선택하세요. 펜슬 타입이요? 네 펜슬 타입이요. 어머니들은 아이섀도우로 색깔 못 내요. 그러니까 오히려 펜슬 타입으로 감아보시면 쌍꺼풀 라인 안쪽에. 오 색깔이 진하다. 되게 과감하게 바르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거 울퉁불퉁 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 발랐잖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쪽에 이렇게 툭툭툭툭. 저희 엄마가 진짜 소파에 앉아서 화장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르거든요. 정말 툭툭툭툭 바르고 눈 뜨시면 이렇게 번지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내추럴 뷰티를 지향하시나봐요 선생님께서. 진짜 리얼 내추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평상시에 사용을 하시는 이렇게 핑크 계열 같은 거. 핑크를 살짝 위에 덧발라주세요. 그럼 번지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진하게 확 들어갔던 색이 중간색으로 싹 바뀌죠. 그러면서 그라데이션을 살짝 해주면. 아예 라인을 딴 게 아니라 섀도우를 이렇게 그냥 두툼히 바른 거여서. 그냥 눈두덩이에 자연스럽게 그냥 펴발라진 느낌이네요. 자 떠봐주세요. 이렇게 돼요. 금세 끝나죠. 이렇게 눈 있는 데가 훨씬 더 그윽해지면서. 맞아 맞아. 진하게 그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색이 싹 펼쳐지잖아요. 물론 그냥 떠있을 땐 잘 모르겠지만 살짝 깜빡일 때 은은하게 색받고 나서. 눈 밑에 다크서클 같은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처럼 약간 핑크 계열 지금 방금. 지금 보면 펜슬 하나 섀도우 하나잖아요. 그니까요. AAAAA 정말 짧잖아요. 네. 기본적인 파운데이션도 아주 내추럴. 됐구나. 됐죠? 네 됐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심지어 효성이가 원래 안에만 바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슬슬 지워야 되는데. 어머니 너무 좋대요. 입을요. 아 하고 벌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쭉 떠요. 터 쓸 때. 오오오오오오. 오!!! 와!!! 우와!!! 이렇게 해서 위아래가 딱 떨어졌죠. 아니, 진짜 원래 입술이 저런 색깔인 것처럼. 아이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건 별 상관없어요. 묻어나는 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묻어나는 지가. 그렇다면, 자, 이거는 아까 립스틱 발랐을 때 상황이에요. 암! 떼어보세요. 여기 잔여물만 남았죠? 아예 안 묻어. 아예 없죠? 잔여물만 남았을 뿐이지 아예 없어요. 이거 아까 붙인 거 아예 없죠. 컬러는 살아있나요? 입술컬러가 지금? 입술컬러도 그대로 있어요. 그냥 립밤. 무색의 립밤도 괜찮고 이것도 색이 없는 립밤이죠? 이 립밤을 이용해서 오늘 하루를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50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아함이 이런 메이크업인 거 같아요. 벌써 끝났어. 끝났어요? 웰 에이징 메이크업이 완성된 건가요? 네 그렇죠. 주름도 우아하게 만드는 엄마들을 위한 웰 에이징 메이크업 완성. 기초화장은 수분크림 하나로 끝. 파우더를 이용해 유분기를 제거한다. 쿠션 팩트로 피부결을 살리고 트윈 케이크로는 잡티만 부분 커버한다. 묻어나지 않고 지속력 강한 립 타투를 발라준 후 말일 동안 펜슬 타이버 아이섀도우로 그윽한 눈매를 연출한다. 립 타투를 떼어내고 윤기 있는 입술을 위해 립밤으로 마무리한다. 우리의 방구석이다. 뭐야 왜 이래? 이번 컨셉은 뭐야? 이번 CF 노리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몰라? 에슬레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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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슬레저룩이 뭔지 알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한마디로 운동과 일상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을 에슬레저룩 이미 미국, 유럽에서는 에슬레저룩 시장이 완전 잘 잡았고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대세지. 내가 바로 오늘 에슬레저룩 주거든. 에슬레저룩 어때? 엉덩이 높아서 자꾸 자존심을 잊어. 뼈성이 콕 찝었어. 내가 이번에는 특별히 남자 선생님으로. 남자 선생님이시구나.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 대박. 오 대박.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아니 우리 방구석 피티 선생님이 진짜 오신 거야? 그럼. 권상우, 송승헌, 지성, 스피커. 수많은 연예인의 몸매를 디자인한 국내 1호 바디 디자이너 구자곤. 오늘 어떤 운동을 해주실 거예요? 모녀가 엄마랑 딸이 하체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체 운동. 특히 하체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게 허벅지가 가늘며 가늘수록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당뇨라든지 심장 질환 같은 부분들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심장 질환 같은 부분들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체는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 자체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해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 동작입니다. 와이드 스쿼트. 일단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 2배, 그리고 골반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동작이 될 수 있게끔 다리를 180도로 만들어주세요. 양쪽 팔은 앞으로 편안하게 포개주시든지 아니면 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이 180도로 만들어주게 되면 엉덩이 심이 꽉 들어가시죠. 와이드 와이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실시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세를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리는 180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180도 상태 만들어주시고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세요. 균형 잡아주고 배에도 심 꽉 주시고요. 엉덩이 심 꽉 주시고요. 저희 그냥 TV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가고요.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엄마는 근육 강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딸들은 허벅지 라인을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들분도 허벅지를 좀 키울 수 있겠네요. 아들은 허벅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특히 출산하신 분들이 이 동작을 할 때 골반이 약한 것 때문에 자세가 균형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골반 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다음 동작은요. 양쪽 다리를 모아주고 양쪽 손은 허리에 이쁘게 올려놓습니다. 몸은 정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내 다리만 무릎을 배꼽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안쪽으로. 골반 부분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근도 같이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복근까지요? 당겨 올릴 때 골반과 배에 힘을 꽉 주고 정확하게 동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다 괜찮죠, 동작이? 동작이 좀 이상한데요? 다리 올려보세요. 쭉 이 상태로 돌아갑니다. 골반이 조금 다시 제대로 오는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세 번째 동작은요. 개구리 뛰는 동작. 프로 점프 동작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내려가셨다가 선생님 이거 모녀가 하는 거랑 엄마가 어머님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배워보자, 일단 배워보자. 차원차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서 양쪽 다리 바깥쪽. 어머 이거 내려가고 내쉬면서 부릇쪽. 뛰어오러워. 그냥 이거 어머님들은 당연히 힘드실 테니까 조금 약화시켜서 할 수 있는 동작 없을까요? 뭐 약화시키시려면 이 상태에서 뛰지 마시고요. 설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우리는 어리니까 딸이 배우는 걸로 하면 돼요. 난 여기서 그럼 내가 엄마를 해볼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이. 아니, 나는 엄마. 나는 엄마 하려고 그래. 나는 엄마 너네는 딸이야. 이 동작은요. 특히 커진 엉덩이가 뛰어오르면 오른 만큼 쫙쫙 올라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 뛰는 거죠? 한 동작은? 아니요. 열 번 뛰겠습니다. 예? 열 번 뛰겠습니다. 예? 네? 이제 1분 동안 정확한 동작으로 같이 따라해주세요. 네. 양쪽 팔 옆으로 쭉 허리 펴주시고요. 천천히 들이마시면 되는 겁니다.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천천히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가고 내쉬면서 호흡. 자, 일곱. 좋습니다. 자, 여덟. 자, 아홉. 자, 마지막 열. 자, 양쪽 손 허리. 무릎 올려주시고요. 무릎 발부터 하나. 천천히 원위치. 둘. 천천히 원위치. 오, 당기는 것 같아. 자, 셋. 무릎은 배꼽보다 위로. 원위치. 반대쪽. 하나. 원위치. 자, 둘. 무릎은 배꼽보다 위로. 원위치. 자, 셋. 원위치. 20초 남았습니다. 자, 넷. 넷. 원위치. 자, 마지막 다섯. 원위치. 자, 이제 하나. 내려가세요. 하나. 위로쪽. 자, 둘. 위로쪽. 뛰어오르면 오를 만큼 내 엉덩이 같이 올라가요. 셋. 위로쪽. 넷. 자, 빨리 뛰세요. 자, 나섯. 위로쪽. 엉덩이. 여섯. 위로쪽. 자, 일곱. 세 개 남았어요. 빠르게. 자, 여덟. 두 개. 자, 호. 자, 마지막 라스트. 열. 엉덩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하체, 허벅지, 힙. 고관절 이쪽이 뭔가 풀리고 운동되는 느낌이 나요. 허벅지가 확실히 벌써부터 담기고 이러면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저 진짜 잠깐 했는데 약간 올라 붙은 느낌이에요. 모든 근육들이. 너무 뿌듯하네요. 올 여름에 헬스장 안 가셔도요. 이렇게 하루 1분씩 해주시면 탄탄하고 탄력 있는 하체, 그리고 아름다운 힙라인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에 두 배만큼 벌리고 선다. 발끝을 바깥으로 돌려 180도를 만든 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굽혔다 일어난다. 총 10회 반복해준다. 다리를 모으고 서서 양손을 허리에 두고 몸은 정면 상태를 유지한다. 무릎을 배꼽보다 높게 올려 바깥쪽으로 돌린 후 다시 안쪽으로 원위치시킨다. 왼쪽과 오른쪽 각 5회씩 반복한다. 양손을 맞대고 개구리처럼 쪼그려 앉는다. 점프와 동시에 엉덩이에 힘을 주며 양손을 쭉 뻗어준다. 총 10회 반복한다. 자, 이번에 글로벌 뷰티 시간이야. 글로벌 뷰티 통신 시간인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이번에는 약간 중국에서 왔을 것 같은데? 아니요, 독일, 독일. 독일? 젊은이에서? 젊은이에서? 약간 프랑스에서 왔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난 어디서 오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기대돼. 매번 재밌어. 그럼 바로 만나고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티 바이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코 프라의 뷰티 통신원 윤송아입니다. 목소리가 매력적인 체코의 뷰티 통신원 윤송아. 연간 150리터의 맥주를 마시는 나라. 동료로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체코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에서 놓칠 수 없는 맥주 축제. 맥주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꿈의 축제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행사로 손꼽힌다.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답게 여기저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었으니. 맥주의 강대국을 불리는 체코에서는 맥주를 제품으로 한 다양한 코스메틱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맥주 코스메틱? 오 대박. 맥주 립밤도 있어요. 맥주를 사랑하는 나라답게 샴푸, 비누, 로션, 립밤 등 맥주의 효물을 이용해 만든 코스메틱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 그래서 준비했다. 뷰티 바이블 시청자들을 위해 뷰티 통신원이 찾은 곳은? 비어스파? 내 스타일이야. 체코에 가면 꼭 해봐야 한다는 마성의 비어스파. 비타민 B와 미네랄이 풍부한 맥주의 효모가 노폐물과 독소 제거에 효과적.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비어스파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찾았다. 아늑한 분위기의 1인 맥주가 나란히. 휴모가 가득한 맥주 원액을 40도 정도의 물에 부어 희석시키면 비어스파 준비 완료. 따뜻한 물 안에서 스파를 즐기며 마시는 차가운 맥주 한잔은 피로의 소외도 그만. 맥주 속 혐오에 들어있는 비타민 B와 각종 미네랄이 피로의 소에 도움을 주며, 묵은 각질 제거와 보습에도 탁월한 효과를 주는 체코의 비어스파. 맥주를 사랑하는 체코인들의 피부 관리법을 한국에서도 체험할 수는 없을까? 욕조와 맥주만 있으면 한국에서도 비어스파를 즐길 수 있다? 시중에 파는 맥주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비어스파를 즐기는 방법 공개. 체코의 비어스파 어떠셨나요? 피부 비용은 물론이고, 하루에 쌓인 피로를 한 번에 싹 풀어주는 이 비어스파로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최고의 뷰티통신원인 송아였습니다. 안녕! 맥주 혐오에 비타민 B, 미네랄이 풍부해서 노폐물이랑 독소 제거 효과적이라고는 하더라고. 하긴 그 혐오가 피부에 좋은 건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혐오 화장품 만드는 데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 조금 늙었는데 손만큼은 굉장히 젊으시다고. 맞아, 그 광고를 봤어, 광고를 봤어. 맞아. 근데 맥주는 탄산이 있어서 들어가는 순간 너무 따갑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안 해봐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들어가봐, 어떻게. 그 느낌을? 뭐야? 뭐야? 어? 얘? 이게 뭐야, 왜 맥주를? 이게 뭐야, 왜 맥주를? 뭐예요? 에이! 무슨 편지가 왔는데 아, 왔네 뭐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맥주 조격. 아, 조격. 아, 조격!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맥주를 붓고 20분 정도 발에 담그자. 5분 정도 지나면 땀이 나고 열이 오르니 미리 쉬고는 준비하자. 진짜? 우리 그거 한번 욕조에 가서 해보자, 우리. 그래, 우리 그럼 맥도. 배드룸으로 가자, 배드룸. 배드룸? 배드룸. 배드룸. 아이고, 왜 즐기러 온 사람들 같아? 내가 제조해줄게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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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 정도를. 우아! 따뜻한 물에. 자, 이거를 이제 저어주셔야 돼요. 아, 저어? 아, 저어? 우리가 아까 걱정했던 따가울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되는데. 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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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우아! 너무 좋다! 우아! 약간, 약간 그, 알코올 말고 보리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 우아! 진짜! 아, 그러네? 부드러워, 부드러워. 집에서 아예 반신을 해보고 싶어. 그래, 그래. 너무 부드러우니까 몸에다가 한번 다 담가보고 싶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그걸 들었어. 이게 불면증이랑 약간 절임 현상이 되게 좋대. 누나한테 굉장히 지금 좋을 것 같은 게 누나가 지금 아까 구두를 너무 꽉 좋아가지고. 절임 현상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승현아 발 좀 봐요. 하지 마. 지금 자국이 너무 심해. 확실히 누나한테 좋겠네. 하지 마.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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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지?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고 있는 것 같긴 해. 그치, 나도. 그치, 그치, 나도. 그치, 그치, 나도.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발을 닦고 나가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한 5분 정도 발을 감싸주고 하면 그게 더 훨씬 좋대 자 이렇게 조금 자 맞아 갑자기 차가워지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뭔가 체온이 유지되면서 아니 뒤꿈치 각질에도 약간 효과 있는 것 같아 진짜 솔직한 우리 형 각질 제거주네 아니 왜냐면 약간 부들부들해졌어 아예 막 완벽하게 제거된다라기보다 이게 부들부들해지네 오 진짜 진짜 오 진짜 근데 나는 실제로 쇼하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조격 자주 하거든 왜냐면 발이 너무 피로하니까 그냥 어차피 조격하려고 시간 보내는 거 이왕이면 맥주 조격하는 게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어 진짜 앞으로 조격할 때 맥주 넣어야겠다 그래 그래 체코에서 인기 있는 비어 스파 매끈한 피부를 갖고 싶다면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자 부llow어서 아멘